1. 초기 반응과 달리 판매 저조한 법인용 차 시장 일반인 접점 확대 및 이미지 제고 노력 르너 삼성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활용 범위를 다각도로 넓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용 수요가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해서다. 1. 르너 삼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위지는 일반 승용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오토바이보다 안전해 배달용 등의 법인 수요를 공략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규모 판매 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르너 삼성의 판단이다. 실제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당초 도입을 계획했던 트위지 천대 중초도 물량 60대를 제외한 추가 물량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 관심을 가졌던 미스터 피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배달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맥도날드는 2021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갈아탈 계획을 앞세워 초소형 승용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나서 진행하는 신환경 배달 장비 보급 협산 시범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부진 이유로 국내의 빠른 배달 문화를 보고 있다. 속도가 생명인 배달 시장에 트위지가 기존 이륜차의 신속성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초소형 승용차는 자동차로 분류돼 배달 시 주차 공간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적지 않다. 이에 반해 한 번에 많은 취물을 실어야 하는 물류업체에서도 트위지는 고려 대상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자 르노 삼성은 속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허빈용에서 벗어나 공략 타깃을 일반 수요로 넓히고 제품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실속형 프림을 추가하고 홈쇼핑과 대형마트 등 소비생활 접점에서 트위지의 활용성을 내세우는 것. 나아가 소규모 창업용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주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신환경 배달 및 커피 판매가 가능하게 개조한 트위지를 대외해주는 지원 사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르노 삼성차 관계자는 새로운 개념의 운송 수단인 만큼 초기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트위지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원활한 공급과 함께 트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위지는 2020년부터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본격 생산되며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 연간 5,000대가량을 생산하되 향후 1만 5,000대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단독 한국지임 부평 공장 소율성 평가 돌입 또 다른 갈등 불시대나 부평 공장 현재 BIQ사 레벨 올해는 장담 못해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낮은 공장 가동률 이후 생산성에 맞춘 심사 노조는 직원 통제 수단 높은 분급 혜택은 없어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헤럴드 경제 정찬수 기자 한국지임 노사가 신설법인 단체 교섭에 집중하는 가운데 부평 공장에 지임 본사의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기적인 인증 절차지만 공장 가동률이 낮은 데다 실질적인 생산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해 내부에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 표준화, 품질, 생산시간,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5가지 원칙을 적용한 지임의 특수한 생법이 대입된 질문들이 많기 때문이다. 2일 한국지임에 따르면 한국지임 부평 공장은 내주부터 지임 본사의 GMS 글로벌 매니팩터링 시스템, 글로벌 생산 시스템 심사를 시작한다. GMS는 GME 생산성 수준부터 장비 체계, 운영자의 라인 설계 등 GMS는 전 세계 생산 공장의 제조 과정 전반을 측정하는 독특한 인증 척도다. GM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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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S의 라인 설계, 운영자의 라인 설계, 운영자의 라인 설계, 운영자의 라인 설계, 운영자의 라인 설계는 결과를 증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량이 적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데다 신설법인 단체 교섭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앞두고 있어 경쟁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였어다. 첫째, 창원 공장은 낮은 가동률을 이유로 작년 2월, 지임 본사의 GMS 인증 심사에서 BIQ 레벨 4 등급을 박탈당했다. 생산 라인 효율성과 근무인력 활용에서 최저점을 받은 영향이 컸다. 당시 한국GM 청원지역 본부장 김선홍 전무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경차 생산의 자부심에도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하락을 의식한 듯 현장에서도 구조조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높은 BIQ 등급이 공장 품질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심사 기준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그 경제가 입수한 GMS 테스트지를 살펴보면 직원의 인사평가 시기는 언제인가 직원 격려 활동이 아닌 것은 물량품, 시제품 등을 구분하는 이유 BIQ 레벨 4가 의미하는 것 등 난해한 객관식 문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물량 확보와 연구, 개발 등 BIQ 등급에 걸맞은 GM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지난 2015년 알페온 단종으로 물량 부족을 호소하던 부평 공장이 레벨 4 인증을 받고도 예정된 임팔라의 생산 배정을 받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은 단순한 생산성 평가를 넘은 직원 통제 수단이라고 고집는다. 현장 인력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통제해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고 GM 산하 전 세계 공장들의 경쟁만 부추긴다는 논리다. 매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공장 외관 정비에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지난해 노조는 부평 공장이 GMS 심사를 거부했으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가동률 하락의 이유를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불만에도 GM 본사의 잣대를 거스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다. 부평 공장의 BIQ 등급에 주목되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조한 판매 실적에 부평 공장 가동률마저 계속 떨어진 상황에서 창원 공장처럼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구조 조정 이야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출시하는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와 연구, 개발 중인 신차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라도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 아...